티몽은 실리콘 차 거름망입니다. 티 인퓨저라고 하는데요. 안에다가 이렇게 차를 놓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컵 위에 걸쳐놓으면 차가 오려지는 동안에 얼굴 색상이 빨개집니다. 그리고 다 오려지고 나면 이렇게 차 받침대 밑에 놔두시고 다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현재 중진공 히트500 상품에도 선정이 되어있고요. 그리고 국제특허도 출원이 되어있습니다. 그리고 원숭이 가족들이 다른 색상으로 바뀌는 원숭이들도 있습니다.